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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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대 찬양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축제 주일을 갔습니다 찬양 들어보니까 성경봉독 우리 태평양 오세아니아에 담당하고 있는 신영훈 장노님 성경봉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동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망군의 요하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요하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라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요하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요하의 날 곧 잔혹히 분념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또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난 망군의 요하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양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빠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소화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빌룬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마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찰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덜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지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귀뚜리며 덜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지는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덜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본 오카야마 하나교를 섬기고 있는 정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카야마 2만 일본 120만 세계 1천만 전도 제자를 찾고 양육하여 파성하는 오카야마 하나교회 끝났어요 237 치유 서밋에 24의 제자와 24의 성전을 세우는 오카야마 하나교회 정성웅 선교사입니다 또 중국어입니까 일본 선교사 중국어 조금 무서워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반전 계획이 있는 것이죠 도전정정도다 와상 인가 요생완체는 린나의 지화 통역자님 그리스 위스원에서 니피어량 감사합니다 자이지도리는 과거漂亮 세세 한마디도 빼지 말고 한국말로 통역해 주세요 한국어로 통역하십니까 니피어량 너무 이쁘다고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리스 위스원에서 통역자님 워아이니 그리스 위스원에서 그리스의 한몸된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성교하는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바다에 가서 체육 집중 훈련을 합니다 약 10일 전에 4월 달 훈련을 갔습니다 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간쯤 갔을 때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나오셔서 깃발을 흔드셨어요 깃발에는 멈추라 멈춰라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되어져서 다리 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되어져서 속도 위반을 한 것이죠 40km 도로인데 52km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1km에 만원 12만원 확인되었으면 저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조서를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 없죠 속도 위반이면 딱지 떼고 끝나는 것이죠 신분증 주세요 이름 주소 직업 목사 근무지 오카야마 하나교회 일주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의 법률 위반 확인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광경을 저와 함께 간 그 성도님이 보았죠 목사님 얼마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다까지 가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집중을 시작하는 거죠 성사미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교회의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시대를 여는 영적인 힘을 지금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사미 하나님 12만원 12만원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왜 일본에 왔을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왜 일본에 왔을까 세 가지의 시대를 열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부끄럽다 그래도 해오던 것이 있고 몸이 기억하고 있던지 금방 들었던 호흡도 안 되고 생각 마음도 새하얗게 되어져 있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계속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다에 파도가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는 그곳에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위가 반복 목이 막힐 정도로 스트레스였는데 코가 뻥 뚫렸어요 내가 바라보았던 것 그 포커스를 옮겨서 그리스도를 옮기니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습니다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응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일본에 와서 범법자처럼 용의자 취급을 받았지만 위드 임만엘 원네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교회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 위스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미타임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또 시간관을 초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도로 바꿨어요 생각나는 것들을 응답으로 바꾸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서 인사를 한 후에 저는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낮으니까 이 교회에 2, 3, 7, 7, 3, 2, 3, 2, 4의 성전이야 2, 3, 7, 3, 2, 3, 2, 3, 2, 4의 제자들이 있는 그 성전이야 그런 24의 목회자와 종직자와 후대들이 다니는 교회야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확정하는 것이죠 그리스 위스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그리스 위스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죽음을 대신하여 직접 산 교회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신전 집에 돌아갑니다 문을 열면 난장판입니다 어디로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2, 3, 7, 7, 7, 8, 4의 모델의 가정 자녀의 방에 들어가면 난리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전쟁이 났는지 서미스의 방 늘 게임만 합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2, 3, 7의 방 화장실에 들어가 봐요 여러 가지 용품들이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치유의 방 그 방을 들어갈 때 2, 3, 7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화장실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치유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죠 정말 서밋의 응답을 보이는 것들마다 있는 장소들마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씀하신 바 대로 나는 그 응답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을 눈에 보이는 것마다 생각나는 것마다 그 응답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이죠 절대 망대 누구일까요 절대 망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또 이방인들의 멸망을 예언된 멸망이 예언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로를 나타내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망국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전을 예언화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제약과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다 끝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재건과 영광을 또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불타 다 없어지더라도 구루터기는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하스 왕의 믿음의 부족에 관한 예언할 후에 그 포로에서 그 심판에서 돌아올 방법 임마누엘의 주인공 처녀가 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아스리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죠 구약 성경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예언과 더불어서 확장되어 가는 게 점점 더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인에 이르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시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것 절대망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절대망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기도 成为 왕루 절대망대가 되자 라고 하면 됩니까 절대망대 해보자 라고 하면 될까요 이사야서의 심판과 회복 그거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 장드 심판 이지 회부 답은 절대망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답은 절대망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절대망대 이십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 거룩한식 그루토기가 남을 것 이라고 하세요 그 거룩한식 그루토기가 절대망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망대 응답을 함께 24시간 누릴 수 있는 그것 망대입니다 그러면 절대망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 어떤 분이신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군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용사를 불러서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였고 명령에 순정한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냐 그게 바로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 어느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셨느냐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 이방인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구별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고 페르시아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망군의 주대신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이와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대적들을 향하여 진격하기 이와여 하나님이 검열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완전 진격 전쟁이 출발하기 전에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전략부터 융원부터 무기 모든 것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심판의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는가 심판받는가 기록되어 은과 금을 기뻐하지 않은 용사들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은과 금으로 그 심판을 협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그런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존중함도 없는 군대입니다 그리고 태에 있는 아기를 향하에서도 잔혹한 공격을 감행하는 군대입니다 바벨론의 찬란았던 그 궁정에는 들짐승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그 거대한 그 도시 안에는 거주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 이스라엘도 유다도 심판을 받았어요 아시리아에게는 그들의 왕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눈이 뽑히고요 그리고 말에 묶여가지고 말의 팥줄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가지고는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가지고 예루살렘에는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아무도 없도록 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예루살렘 심판의 주 그리스도 예수 万군之主 심판 예수 인생의 문제 창생의 삼장의 문제 세 가지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 뭘 해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입니다 잔혹하게 그지없죠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음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망대 두 번째 구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1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궁유리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라심입니다 하나님의 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약속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그네젠자가 야곱 적석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지지주 더 비유 뱅 뱅 하나님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페르시아의 허락을 통화해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거 말씀하십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그리고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어 없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불타어 없어지는 대속의 죽음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재건되어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승리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궁유나심이 필요한 것이죠 유일한 문제의 창세계 3장 유일한 해답 창세계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마귀에를 멸하실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 5절에 보면 14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슬픔과 권고와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완전 심판당했는데 재건되어서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터에 모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왕이 있어도 사사가 있어도 지도자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결국은 안 되는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모든 세대가 그 언약을 떠나 있다가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그거 딱 붙잡는 거죠 두루마리 통경을 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떡 일어삽니다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모두가 웁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구원 속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절대망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그것 딱 붙잡는 것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해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드는 것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唯一答案 예수 사도연경 1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지막 지상명력을 약속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徒定睛望天的时候 天使告诉他们 你们看到 这位主 어떻게 생天 祂一樣 会再来 포자에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제림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사실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 되신 그리스 예수와 함께 영원한 성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2000년 전 전에 올리우신 그대로 포자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안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 예수의 부활은 그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안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 제림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 예수의 닌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 예수 하나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화이요 예수님은 부자受 시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통치를 받는 법입니다 죽음의 정제를 받는 그 법입니다 심판의 법을 받는 그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법입니다 더 이상 제한된 지상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림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절대 망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업계로 작전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사신 그들 부활의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동일하게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 그 재산이 무엇일까요 그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가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행위와 노력과 재산과 지성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별코 정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은 얘들아 내게로 와라 그거예요 그래서神对 이스라엘의 백성의 유언 면왕 是告诉他们 孩子야 你要到我这里来 동생을 너 자신과 세상과 세상의 모든 말에 정죄 받지 말고 너 나한테 와 你们一生 不要被 自身 以及世上 去定罪 你要到我这里来 심판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게는 제발 나랑 함께하자 그거입니다 神 심판 他们 就是告诉他们 백성아 拜托 你们 一定要回到 我这里来 나 좀 봐주라 你们 真的 回头 看看 我 나와 함께 있자 나랑 같이 가자 跟我一起 前行 나 머리잖아 한 몸 됐잖아 원니스잖아 내게로 와 이스라엘에게는 심판 그 앞에 방법은 하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스위수 그 믿는 심판 앞에 그리스위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거를 믿는 그리스위수의 부활로 모든 싸움에 승리하신 것을 믿는 것 따라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마지막에 하실 때 모든 적서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이에요 잘 안 믿잖아요 요즘은 제가 잘 안 믿기 때문에 좀 함께하자 이렇게 들려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좀 함께했으면 좋겠어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출애급 본 미션 을 이와 출애급으로 보내시죠 모세 80세 的时候 被神 호招 이스라엘 백신들 이스라엘 출애지 拿着 神의 使命 前行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광하에 불려서 희생 교사를 드리게 하라고 말해라 모세 要去 法라 왕面 前 说 要 带着 他的 百姓 九三天 路程 去 旷野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랑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들려요 요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어느 순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좀 함께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서 일본 내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역 다 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함께하는 성교사역 그리고 현장 빠짐없이 다 갔습니다 일본 모든 시공 모든 시공 모든 시공 모든 시공 지역과 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더더욱 후캔 지방까지 천덕 캠프 하러 다 갔습니다 所有的地区 以及 농촌 小地方 모두 参加 천덕 캠프 불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가능할지도 몰라 일단은 불가능해요 이제는 어느 날 전덕 캠프를 하려고 팀을 구성해 현장에 갔는데 일본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게 힘들어요 좀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좀 하기 싫은데 옆에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나 이렇게 힘든데 나를 통해서 하실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리스의 복음이 더 정확하게 전해진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시원하게 전해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좀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저는 있을게요 이런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믿음도 망가질 것 같아요 이걸 또 우리 교회 성도인한테 하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 폐오염수 그리고 이산화탄소 너무 짙은 매연 이런 것이 가득한 곳에 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십몇 년 대연을 교회한 동안에 늘 따라다니는 것은 23시간 저는 나 자신을 정지하는 것들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24시간 저녁 항상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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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락방에서는 전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죠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데 1년에 2번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일본에 오세요 류 무시 1년 2번 일본 갈 힘도 없죠 매연 가득한 거에서 숨도 못 하면서 있는데 가는 거예요 꽉 차있는데 앞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뒤쪽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류 무시 그 막 숨막힐 지경에 있는 저에게 저에게 초고밀도 산소가 저에게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각 저에게 도착한 거 정말 저에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산소처럼 제 가슴속으로 들어와서 가슴에 꽉 차있던 탄소 같은 것 나가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산소를 쭉쭉쭉쭉 뿌려주는 것 난 살겠더라니까요 정말로 다 했다니까요 정말 안 해본 게 없다니까요 모든 걸 볼 만큼 다 관찰도 다 했다니까요 근데 난 한 번 더 만나본 적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밥도 한 번 사는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전도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 주시는데 내가 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수업을 하죠 나는 누구를 이완해서 365일 이렇게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연애 편지를 쓰더라도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요 이 긴 시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매일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지필하고 전달하고 해서 초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되어져서 아 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일본의 그런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방법은 지금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이 흐름밖에 없는데 어느 날 되어서 그런 지필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것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것들을 좋은 상상을 하더라도 일본의 모케자와 중직자와 랩런 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최상의 메신저의 말씀을 이렇게 갈급하게 듣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본 성교를 두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 나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전달되어져서 살고 살리게 해주는 것 정말 모케자와 중직자와 랩런트들이 정말 언약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신 그곳에 정말 정확한 보금과 세계보금의 흐름이 전달되는 그게 어느 무엇보다 효과적인 일본의 성교구나 나 내 말씀 받고 내 저 구석지에서 안 보는 데서 그 말씀 듣고 내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곳에 모이시는 일본의 모케자, 중직자, 랩런트들에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거 해줘야겠다 그래서 일본의 모케자, 중직자, 랩런트들에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에요 너는 뭐 할 건데 너는 뭐 할 건데? 뭐해 나도 살지요 뭐해 나도 살지요? 뭐해 나도 살지요? 죄인합절에서 나 삽니다 나도 지금 잘 불구하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데 길을 못 찾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물어봤어요 뒤쪽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다락방 앞잡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다락방 앞잡이 저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커다란 감동이었어요 나는 다락방 괴수가 될 거야 작년에 대관화 교회에서 랩런트 리더 대회 했죠 전 세계에서 모여진 랩런트 우리 평생에 만날 수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그 교회가 본부화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갈급하면서 세계 복음화, 랩런트 운동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선별해서 불러 모아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함께 심부름을 했다 저도 제자리에 앉혀있었는데 그 말씀이 끝난다 말씀이 집중이 잘 되고 말씀이 잘 들려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듣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 생활하다 이미 죽었겠지 그 시간이 천만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세계 복음화를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만들죠 여러분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심부름을 하신 것 같아요 25 25 25 25 23,7,25 23,7,25 제가 차에서 처음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아 한 방에 가긴 돼요 이 시즈에刻 인진去了 일본에서 들었다니까 일본에서 제가 일본에서 들었어요 리듬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인트로 들었어요 근데 이 세계 복음화를 한다는 말씀이 이게 화살에 박힙니다 정말로 이렇게 화이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서 멈춰서 영상을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건 더각인데 더각인데 랩런트들의 신들린 연기 노래하시는 목사님의 그 꺾기 오토바이 타신 한 분의 강력한 임팩트 등장 속사포 랩 랩을 빨리 한다고 속사포 랩을 빨리 한다고 속사포 장노님들 칼군무 그리고 장노님들 칼군무 그리고 장노님들 칼군무 각인된다니까요 그 찬양 하나를 대구하나교가 만들어서 비대면으로 쐈는데 일본 랩런트의 첫 곡 일본 랩런트 일본 랩런트 일본 랩런트 根本没有 给你们见面 일본의 조용하고 친절하고 부끄러워하는 랩런트들의 흥분을 광분을 해가지고 미 일본 랩런트 니가 가라 나는 갈 사람이 안 하고 니가 가야지 가라고 그래 그런데 후이스드 랩런트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응원을 주고 힘을 주고 흥분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럽니다 성교사 합숙 때도 했어요 시대를 살릴 주인공 랩런트 이 아니고 성교사 그게 되겠나 생각했어요 환장을 하더라고요 선교사 랩런트를 흥분시키고 일본의 랩런트를 흥분시키고 전세계 성교사를 광분시킨다면 지금 이곳에서 2, 3, 7 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저와 저희 교회가 성교회 사회계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구하나 교회에 오면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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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돌아가면 주는 그리스도인가 이런 느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이 세 가지 시대를 여는 영적인 힘 시, 공간, 초월하신 서울의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 예수께서 보호자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래 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잖아 예전에는 혹 일본에 우리 대구하나 교회가 같은 그런 메시지와 시스템과 제자들과 그런 교회당이 있다면 아 일본 세계보고만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대구하나 교회에서 일본 선교 안 해도 되겠다 세계보고만 할 것 같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시, 공간, 초월하에서 대구하나 교회가 이곳에 있지만 237, 치유, 서밋, 24의 응답으로 이 교회의 응답과 역사가 일본에도 있는 것이죠 비대면의 그 안테나를 통화해서 전달되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니까요 여기에 하나 교회가 있지만 237, 치유의 하나 교회가 있는 역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절대 망대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현장의 망대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237, 나라 5총 종족을 위해서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 성교대에 참여한 모든 성교사님들과 또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에 참여한 중남미 사획자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전문인 평신도 성교사들과 우리 하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모든 조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from now until forevermore Amen